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영동에 와있습니다. 영동에 출렁다리 멋지죠? 저 다리 이름은 뭔지는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한 컷을 담아가지고 가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한바퀴 제가 둘러볼게요. 살살 지금 밖에는 바람이 불어갖고 엄청 추워요. 춥습니다. 자, 이렇게 한바퀴를 딱 둘러보면 블랙길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저쪽에 붉은 노을도 있고요. 저 길은 영동에서 재원 금산 쪽으로 나오는 길이에요. 이쪽에서 보면 가는 길이라고 영동은 이쪽은 나오는 길입니다. 출렁다리 출렁다리 자, 이제 저는 종료를 하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들 맛있게 드시고요.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